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도둑놈들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은 여러분들 지난 1월에 나왔던 선거 전반에 대한 도둑놈들 1권 그다음에 2월에 나왔던 2020년 3.9 대통령 선거 이거에 이어가지고 원래 순서는 좀 뒤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4.15 총선을 먼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오는 4월 15일이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년이 됐습니다. 3주년이죠.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은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실상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사초 분석서지만 사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도둑놈들 4권을 구매를 하시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러 권 좀 구입하셔서 주변에 선물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대부분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책을 냅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이 책을 받아줄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뭐 이 책은 새칭 자칭 우파 유튜브에서도 거의 다루질 않죠. 그게 섭섭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한국의 참 앞날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교양서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탄압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책이 나오면 좀 대표적인 그런 새칭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한 번 정도는 다루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참 이런 공공제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은 공기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난망하겠구나 참으로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좀 섭섭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이 도둑놈들이란 것은 주류 언론들에서는 일체 다루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몇 번 페이스북에서 잠시 다루는 정도고 제가 만일에 이제 다른 우파 채널 새칭 우파 우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내가 그 대열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책 소개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어제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를 보면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국가 간이 너무나 저가 볼 때는 허릿한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희박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체제 아예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로서는 가장 귀한 3년을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총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매듭을 깔끔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끔가다 이렇게 문산을 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어쩌면 국민들이 이렇게 무덤덤할까 자기들하고 자식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 건데 이렇게 다들 무덤덤하게 대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대미를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냥 정거물을 제시하는 건데 어쨌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여기서 자식들하고 같이 10년 20년을 살아야 될 건데 그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건지가 그게 안 보이는지 뭐 평소에는 괜찮다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워낙 유튜브 채널에 탄압이 심하니까 탄압이 심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벌써 한 3천 명 이상 정도 구독자 수를 다 뺐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구독자 수를 빼지 않습니까 67만이 못 넘게끔 계속 1년 2년 사이에 계속 유튜브를 빼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를 줄여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67만 2천에서 계속 빼 가지고 67만 지금 뭐 계속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이런 책들이 나오면 당연히 한 번 정도 다뤄야 되는 거죠 눈치껏 그냥 크게 감시감독하는 사람 눈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 한 번 다룬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페넬티를 가하거나 뭐 탄압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정미 헌법 재판관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오로지 남은 것은 내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공유제의 비극 공공제의 비극이 그대로 발생한 겁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한 공유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더지가 돼버린 겁니다 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대통령까지도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점을 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 당신이 점쟁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사를 관통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불의료와 불법을 방치하게 되면 그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체제를 그냥 떠나는 겁니다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피할 수가 있죠 그거야 뭐 다른 체제가 살면은 그거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침묵을 하니까 오늘 방송을 자주 공병호 tv를 애용해 보시는 분들은 초판에 한 2천 부 정도 나오니까 2천 부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줄도 끄어가면서 읽어보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리셔가지고 최소한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만용과 그렇게 무대부 정신을 보게 되면은 저는 실로 경악을 검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한 공동체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힐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도덕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뭐 변함없이 구독자 수를 계속 빼고 뭐 단합을 하더라도 질긴 놈이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딴 거는 몰라도 뭘 참아내는 거는 뭐 늘 익숙한 사람이니까 참아내고 시야를 뭐 1년 2년 정도 보게 되면은 뭐 때리치울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을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가고 이 문제는 이번에 이제 책을 다 쓰고 그걸로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제가 맡은 바 소임이라든지 책임은 이번으로 정리정돈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